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동양구 대자동에 있는 가나안다육에 왔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묵은둥이 한몸 군생들 빨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가나안으로 달려왔는데요 진짜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고 묵은둥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색감 예쁜 아이들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들 영상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다육에는 국민의 군생들을 키우는 그런 농장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택배는 한 개도 배송해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4,000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쁜 아이들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사하고 예쁜 아이부터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이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얼굴을 이렇게 빼꼼히 내미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홍악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5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화분 가격은 아니고요 실물 가격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쁜 아이 저는 이 홍악 이렇게 물든 아이 처음 본 것 같아요 5만 5천원에 홍악 자연, 군생 올려드릴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는 이런 아이입니다 플레르블랑, 플레르블랑인가요? 자연, 군생이래요 이거 대품 4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군생이라고 합니다 꽃도 이렇게 피고요 앞뒤로 얼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17cm, 17cm 하는 이 아이 자연, 군생 대품 4만 5천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된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수량은 두 개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 수도 많고 묵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진짜 예쁘죠? 얼굴 수영이 진짜 예쁘고요 얼굴도 많은 이거 한몸짜리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둥근잎, 빛이 후리됩니다 파랑새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파랑새가 진짜 얼마나 묵었으면 이렇게 핑크새가 됐어요 완전 핑크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랑새가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어우, 정말 예쁜 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할로윈 철화 이거 군생이에요 가격은 2만 5천원 자, 묵은 등이고요 자,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철화가 있고요 자, 앞쪽에 생얼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자, 밑에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이 아이가 2만 5천원이래요 아, 진짜 가격 착하죠? 이거 19cm 하는 할로윈 철화 이거 군생입니다 2만 5천원에 자, 이 아이 데려가세요 갈마미인입니다 이건 묵은 한몸이에요 가격은 2만원 와, 진짜 예쁘다 이것 좀 보세요 아주 뽀샤시하게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핑크색하고 자, 연하늘색하고 아주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예쁜 조화로 자, 잘하고 있네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건 이름이 없네요 아, 이 앞에 있네요, 이 앞에 자, 블루엘프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 2만 8천원입니다 수량은 3개 있어요 자, 묵은 한몸짜리 2만 8천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 이 속에 이 얼굴 좀 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색감 예쁘죠 이 아이가 한몸짜리가 2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수량이 이렇게 예쁩니다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와, 이쪽으로 카시즈 폴 자연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 2만 5천원입니다 자, 2만 5천원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여기 하엽도 자, 이렇게 이렇게 띄어주면 와, 정말 예쁘겠죠 이거 제 손가락보다도 더 커요 목대가 2만 5천원입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긴잎 핑크 묵은 한몸입니다 유아이 1만원이에요 자, 1만원입니다 여기도 바시락바시락해요 자,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 자, 묵은 한몸 1만원이고요 핑크 플로라 묵은 한몸 유아이는 1만 5천원입니다 자, 1만 5천원 아우, 진짜 예쁘죠 헤라 묵은 동이 자연 이거 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와, 이 헤라가 묵으니까 진짜 색감이 예쁘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손톱 끝 좀 보세요 아우,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육이 하나하나 보는 이마다 얼마나 예쁘고 예쁜지 정말 예쁜 아이 헤라 이거 자연 군생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뮤즐리 묵은 한몸입니다 3만 5천원이에요 유아이도 한몸이래요 자,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두 개 있어요 얼굴이 세 개 세 개 6두짜리입니다 요거 3만 5천원 자, 여기도 자, 3만 5천원 유아이는 얼굴이 조금 더 크죠 자, 4두짜리입니다 3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펑킨 묵은둥이 요거 자연 한몸 2만 5천원이에요 자, 유아이가 한몸이라고 합니다 2만 5천원입니다 어우, 얼굴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대비 자연 묵은둥이 요거 한몸이에요 4만 5천원입니다 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진짜 예쁘죠 유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와, 이렇게 와, 26cm 27cm 합니다 컬스 묵은 한몸 요거는 18,000원 자, 유아이도 한몸인데 18,000원이래요 완전히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얼굴 다 젖어가지고 얼굴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좀 보세요 속에 아가들이 아주 꾸역꾸역 나와 요런 애들은 큰 분에 옮겨 심으면 색깔도 더 빨리 예뻐지고 자, 물도 빨리 듭니다 루쯔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 2만원입니다 자, 수량은 요렇게 두 개 있어요 자, 루쯔 묵은둥이 2만원에 자, 요거 올려드릴게요 자, 얼굴이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요쪽으로 밴바디스 묵은 한몸 3만원입니다 요거 자, 밴바디스 묵은 한몸짜리 3만원 수량은 두 개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요게 3만원이래요 와, 이 얼굴 좀 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있어요 아주 따글 따글하게 생겼어요 집어 던져도 살아날 것 같아요 얼마나 야무지게 묵었는지 여기는 휘치쿠시 자연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도 한몸짜리 2만 5천원입니다 얼굴이 4개 있고 4개 있고 두 개 있어요 자, 합이 몇인가요?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14cm 합니다 14cm 요거 에스메날담 묵은둥이 요건 화분포함 자, 화분포함은 요렇게 쓰여있습니다 2만 5천원이에요 요거 화분포함해서 에스메날담 묵은둥이 화분포함 2만 5천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도 목대 보이시나요? 자, 목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진짜 예뻐요 요거 자, 얼굴 조수도 상당히 많아요 4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그래요 요기는 아보카도 크림 묵은 한몸입니다 13,000원이에요 자, 요기는 자, 개수가 4개 있습니다 수량 4개 있고요 자, 목대가 요렇게 요거 한몸이에요 목대 있죠 진짜 요거 목대 올라와서 요기에서 요렇게 5두를 달고 있어요 요기는 6두 자, 요기도 5두 트럼펫 핑키 한몸이에요 자, 요아이도 19,000원 수량은 2개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트럼펫처럼 생겼죠 요거 사이즈 볼게요 자, 요렇게 자, 14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팅커벨 자연 한몸이에요 요아이는 4만원입니다 요거 자, 한몸짜리에 4만원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멀리 보여드릴게요 자, 다 들어갔나요? 카메라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목대도 이렇게 튼실해요 요아이 4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원종 프리티 요거 묵은 한몸입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요기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자연 한몸이에요 요거 다 젖어가지고 단단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핑크 플로라 묵은 한몸 4만5천원입니다 자, 요거 한몸이래요 4만5천원 얼굴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주 세빨개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좀 봐 진짜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아이 자, 요거 한몸짜리 4만5천원 자, 요거 16cm 17cm 하는 아이입니다 자, 레인첼 철화 1만5천원입니다 자, 1만5천원 요렇게 생겼어요 레티지아 철화 군생 묵은둥이 요거 2만원입니다 자, 레티지아 철화 군생 요거 2만원에 자, 요거 요기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군데군데 생얼 또 철화 또 생얼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 그리고 요쪽에 자, 예쁜 아이 진짜 예쁘죠 요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래요 자연 한몸입니다 2만원 라즈베리 아이스 자연 한몸 2만원 수량은 2개 있어요 요게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땡글땡글한게 생겼어요 3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어요 라탐 철화 묵은둥이 요거 3개 있어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거 라탐 철화 사이즈 보고 갈게요 14cm 합니다 14cm 3만원 요렇게 3개 있어요 애신 묵은둥이 요거 화분 포함이 돼요 화분 포함 2만원입니다 오우 이거 애신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2만원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여기에 자, 화분들이 아주 저렴한 화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 입장 끝에 요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목대들도 요렇게 튼실해요 엠파스 자, 묵은 한몸짜리 3만 5천원 자, 요거 아주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엠파스 자, 묵은 한몸 3만 5천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너무 예쁩니다 자, 요 입장이 상당히 통통해요 요쪽으로 자, 요기는 자, 요 아이들은 누구죠? 2두짜리 와, 요 아이는 드롱 윙이래요 자연 한몸짜리 1만 5천원입니다 자, 요기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얼굴이 꼭 백봉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드로잉 자연 한몸 1만 5천원 수량은 요거 10개 있습니다 10개 자, 여기 누다 가겠습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3만 5천원 자, 묵은 한몸짜리 이거 와,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 자, 24cm 이상한은 누다 묵은 한몸 3만 5천원이에요 아주 따글 따글하게 생겼어요 자, 후레뉴 대품입니다 자, 묵은 한몸이래요 요 아이도 자,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후레뉴 대품 묵은 한몸짜리 12만원 야, 요 색감 좀 보세요 요거 분 좀 보세요 와, 세상에 요 색감 좀 보세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 보고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묵은 한몸짜리 대품이에요 12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목대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크고요 얼굴들이 다 젖어 가지고 요렇게 예뻐요 자, 통통하고 아주 탱글탱글하게 생긴 아이 자, 오렌지빛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후레뉴 요거 대품이에요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 보고 갈게요 이렇게 26cm 합니다 와, 요쪽에 그린이 한몸 자, 묵은 한몸이에요 그린이 그린이 묵은 한몸 요거 5만원입니다 와, 진짜 색감 예쁘죠 자, 별꽃같이 생겼어요 별꽃 자, 색감이 진짜 죽여줍니다 너무 예쁘죠 와, 요기는 춥수인데 자, 가격이 없네요 여기는 와, 요기 가격 있는 거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올리브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묵은 한몸 2만원 수량은 2개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우, 예쁘죠 자, 목대는 요렇게 펜실해요 아주 빨개져 가지고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와, 아르제 자연군생입니다 묵은 동이고요 요거 2만원입니다 수량은 3개 있어요 자, 아르제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 자연군생이래요 요 속에 색감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속에 자, 요 얼굴 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여기도 여기도 자, 요 아이들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색감 예쁘죠 요렇게 자, 물이 들었어요 자, 아르제가 자, 오래돼서 묵고 묵어서 요렇게 예쁘게 자, 자라고 있네요 자, 자연군생이에요 아르제 2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4만원에 2만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